예전에 우리 외국의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인솔해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인솔은 제가 하지만은 거기까지 가면은 실제로 유적지나 모든 이런 탐방하는 과정에서는 그 현지 방송실 보름 조금만 낮춰줄래요? 현지 가이드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모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이드 소리에 아주 집중을 해서 그리고 가이드 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한 유적지를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모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모이라고 그러면은 즉각 즉각 모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항상 모든 안내를 끝낸 다음에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상당히 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여권 챙기세요 이 말입니다 여권하고 가방 챙기세요 이게 끝날 때는 반드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라도 모르게 가방 집고 그 다음에 가방 속에 여권을 보는 겁니다 하도 그 지역 속에서 이렇게 소매치기도 많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는 꼭 가이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 말을 안 듣고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할 때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로 다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는 가이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저기 가이드 말을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 목사님하고선 조금 있다가는 또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르단에 딱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버스 타러 이제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그 말 안 들었던 우리 학생 한 명이 여권하고 가방을 분실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그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갑시다 해서 결국에는 또 다시 이것까지 올라갔습니다 산 중통까지 올라가서는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다행히도 모든 관광객들이 내려간 다음이라 그 유적지에 가방을 놨던 자리에다가 가방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가방 안에 보니까 여권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나머지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이드가 들으라고 들으라고 할 때는 꼭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꾸만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으라 들으라 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꼭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경에다가 집중만 하고 환경에만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갈 바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움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이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여행객을 향한 이 가이드 안내자의 목소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내가 잘 들어야지만 되는데 사람들은 다급해지면 이 소리를 안 듣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는 환경 이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설교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그 암송되어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고 또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글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내가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나팔이 은으로 만들어진 나팔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이 재료라는 거예요 은이 재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쟁 신호용 그리고 절기를 알리는 데 사용된 나팔은 일반적으로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었습니다 뿔로 그래서 양강 나팔이라고 하죠 전쟁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사용했던 겁니다 양강 나팔 아니면 다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불면 툼팍한 소리도 뚝 하는 소리로다가 이게 전쟁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의 절기가 시작된다 이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수돈이 뿔로 만든 것이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뿔이에요 뿔 한번 현대 사람들이 재현을 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뿔입니다 뿔 그 짐승의 뿔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갈지 어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하게 뭘로 만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은나팔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매끄러운 은나팔이 아니었어요 투박한 모습이었는데 뿔나팔과는 어쨌든 구별해서 은으로다가 이 나팔을 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재현을 하는데 이게 은나팔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주 앙칼지게 쫙 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큰 소리로 쫙 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조절하면 낮은 소리로 다 나지막하게도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재료로 만든 나팔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야 될 나팔 소리는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잘 들리고 내 마음에 좋더라 하더라도 다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내게 원하는 것들을 내게 나타내는 소리라 할지라도 다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나팔 소리를 허락했느냐 하면 은 나팔 소리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런데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 목자가 양을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양이 순정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순정을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꼭 일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닌 자기가 듣기 좋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양물이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아요 다른 소리를 들으면 이 양은 반드시 멀지 않아서 늑대와 이리한테 잡아먹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은 오직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시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는 이 시간도 딱 한 시간에 몇 구절밖에 오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매일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것들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맞든지 틀리든지 이게 타당한지 가능한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 훈련이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아요 여러분 민방위 훈련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이 민방위 훈련은 우리가 가상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상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훈련이니까 그 훈련에 내가 등하니 하고 경보음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더라도 여러분 훈련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게 훈련인데 가상의 훈련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겁니다 항상 매일이 실제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게 이게 가상입니까? 이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일서부터 또 일터에 나아가서 일하고 열심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여러분 다 가짜입니까? 그냥 허상에다 대고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진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작은 것일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어요 일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작은 갈등 때문에 그 정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있고 구성원들 간의 연합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제지 가짜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한 일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쁜 결과도 나와요 나쁜 결과는 나쁜 결과에 맞는 내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는 좋은 결과에 따르는 내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은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엄청난 손해를 내가 보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다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안 듣다가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었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우리의 성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안 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다음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실제이지 실제가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놀이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보시면 3 더하기 네모는 물음표입니다 3 더하기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이게 되면 1로다가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저기에 3에다가 2를 더하면 5로다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고 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이런 결과가 얻어졌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오늘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리 없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내일의 큰 일 속에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그 대화 때문에 어떻게 되었고 오늘 내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했고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나팔 소리를 따라서 올바른 것을 했는가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큰 어떠한 내일의 또 다른 일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나는 그냥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 선택할 때도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의 소리서부터 옆에 나의 가까운 사람의 소리 그리고 나의 적대적인 사람의 소리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뿔로 된 나팔 소리 말고 지금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은으로 만든 이 나팔 소리에만 네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가 그래야지만 이 광야에서 이겨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나팔 소리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주변 나라가 어떤 뿔로 만든 소리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은으로 된 나팔 소리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구나 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로다가 딱 요약되는 말이 뭐냐 하면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뭘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회중을 소집하는데 이 나팔을 은 나팔을 붑니다 소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은 나팔을 붑니다 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죠 보니까 하나는 소집이고 하나는 행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집과 행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소집과 행진의 나팔 소리 여기 보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소집과 행진이라는 것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은 나팔 이 은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쯤 내가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제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들 속에 항상 마음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내가 언제쯤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벌써 중학생들부터의 우리나라의 현실의 고민입니다 언제쯤 내가 이 안정된 직장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데 중학생인 저희 딸에게도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매일 바뀝니다 저희 딸도 그렇고 우리 중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이들은 1%대도 안 됩니다 모든 자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쯤이면 안정된 직장 그리고 언제쯤이면 안정된 내 삶이 되어질까 청소년들은 언제쯤이면 엄마, 아빠로부터 자유로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나의 자유로운 삶, 내 편안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좋은 거 주시면 안 됩니까? 나팔 소리를 딱 울리면 광야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는 법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빨리 탈출하는 법 아니면 이왕 저기에 못 들어갈 바이면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갈 것이면 이 광야를 신도시로 만드는 법 이런 것들 좀 만드는 법을 나팔 소리로 가르쳐주면 좋으시건만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나팔 소리로다가 딱 가르쳐준 게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멈춰서라, 하나는 뭐예요? 행진해 나가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어떤 보금성 가상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그런데 멈춰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소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집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군인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하들을 갖다가 부하 군사들을 막 소집하면 우리 군인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딱 앞에 어떤 지휘관을 향해서 딱 줄을 맞춰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냥 멈춰 쓰는 게 아니라 소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하면 소집인데 누구 앞에 모여 쓰느냐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지도자 앞에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나팔은 그 사람들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니다 먼저 행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잘 정렬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잘 갖춰지면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다시 움직여 행진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면 행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무조건 고공행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우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절에 하던 일을 접고 새로운 아주 해보지 않은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남, 새로운 일, 하던 일에서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만남 주시고 좋은 나의 경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의 이윤이 생기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 오늘 이게 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성공 고공행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것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직장과 좋은 일과 좋은 사람 만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안 되면 그거는 나중에는 나쁜 만남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나쁜 일이 되어지고 나는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축복된 땅에 들어가느냐 그 축복된 땅을 향해서 얼마나 행진해 나가느냐 이보다 더 중요하게 나팔소리로 가르쳐 주시면서 원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서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 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다른 손이 집어치우고요 다른 손이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이 여약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촉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나팔소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고공행진하게 하실 수 있고요 가난한 땅에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기고 자꾸만 사람들과의 불화 속에서 이 광야가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나를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하도록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잘 되면은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 은나팔을 쫙 불면서 이제는 네가 나아갈 테니 이제는 네가 자꾸만 두려워하거나 내 앞에 서서 어떻게 하지요? 묻지 마라 나는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지금부터는 담대하게 행진하면서 나가라 내가 도울 테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면서 제자리를 돌듯이 광야를 갔다가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 민족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땅에 막상 딱 도착했을 때 여우수와 시대 때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팔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전진해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내가 과감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오늘 여우수와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좋은 학교요 좋은 직장 좋은 만남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이 훈련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의 목사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좋은 아빠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인지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서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너는 정말로 좋은 나의 자녀와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갔구나 그래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이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보려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조급증 때문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행진만 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랬다면 다시 돌아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과 모든 걸 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인생에 한 번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여러분 7절에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회중들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잘 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크지 않은 나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일 잘 될 것이다 이 일이 정말 축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만남이 좋을 것이다 이런 큰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크지 않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소집당해서 소집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가는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셨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 다듬는 시간이 없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잠시 그 지위에서 그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듬는 시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다시 행진해서 나아갈 때 그 행진이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40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없이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텨낼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다메색 도상에서 다메색 가는 길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바로 쓰임받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여야 되고 많은 큰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듬어가는 시간을 13년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좋았던 지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토사구평되듯이 확 쫓겨서 내려가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잘 되던 일에서 하루 순간에 왕창 무너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았던 관계가 하루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관계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나팔소리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참고 내가 그냥 이 광야를 내가 버티고 넘겨가야지 이러는 게 광야가 아니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며 내가 배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나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며 나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꼭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실 것 같고 나를 다 무너뜨릴 것 같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불평도 나오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 정말 힘들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노트를 한 번 펴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를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러분의 노트 위에 볼펜을 놓으시고 연필을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 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팔소리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기도를 통한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 나아가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나지막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행진 나팔소리가 오늘 찬송과의 가사에 나오는 행군 나팔소리가 분명히 들려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나를 다듬어가지 않고 나를 세워가지 않고 나를 온전하게 훈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행군 나팔소리가 났을 때 그 행군하는 대열 속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와의 군대가 여호수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속에서 속이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면 일부러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창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행군 나팔소리에 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나팔은 두 가지입니다 행군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소집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나팔소리이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시간이고 그것이 잘 준비되면 이제는 행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모집되어져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나팔소리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만 전달되는 것을 잘 듣는 것만 아니라 이제 나팔소리로는 소집도 아니고 행진도 아닌 나팔소리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로부터 읽겠습니다 압박한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소리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여야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제발 주무시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서서 행진을 하다가 딱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가 또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팔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외치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도우실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을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 말씀하시고 나도 듣고 말씀해 드리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번 반복되는 걸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도 보면 나팔을 불라 네 번째 줄입니다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두 개 다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나팔을 불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나팔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전쟁과 같은 극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직접 전쟁에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편을 한번 제가 찾았는데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98편 3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이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 10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에 나아갈 때 여리고와 같은 성 요단금과 같은 그러한 강물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막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제가 10편 98편 3절을 보내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처럼 오늘 당신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행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다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나아간 그러한 증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내 나팔 소리를 울릴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자꾸 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해요 하루나 이틀 한 달이나 여러 번 두 달 이렇게는 서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내가 뭘 훈련하며 잘 다듬어가야 될지를 하고 계시면 반드시 행진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에 따라 행진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그 시간에 사탄의 유혹 속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행진의 시간에는 그 나름대로의 사탄의 유혹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나갈 수 있었고 행진하는 그 속에서도 많은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그는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행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나아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신실한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게 하셨다면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으면 언젠간 행진의 나팔을 불게 하실 것인 것을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쏟으면서 내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실지 아니면은 새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